그, 나랑 갑자기 왜 사귀려고 하는 건지 이유나 좀 들어보자고요. 이유? 응. 널 보면 잊혀진 기억들이 떠올라. 누군가와 함께였을 기억의 자리에 자꾸 혼자만 돌아와서 억울하고 분하기는 하지만 뭐 어쩌겠느냐? 그래야 내 고통이 끝나나 본데? 아니, 그 기억 좀 찾겠다고 연애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. 말이 안 될 건 또 뭐 있어. 난 기억을 찾고 넌 병원을 갔고 둘 다 이득이잖아. 나 그렇게 상도의 없는 놈 아니야? 누나도 나도 얻은 게 있으니까 쌤쌤으로 치자. 왜 다들 나랑 장사를 하겠다는 거지? 이해가 안 되네. 나야말로 이해가 안 되는구나. 욕 못 해지, 머리 좋지, 재력 넘치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내가 널 만나겠다잖아. 그게 이렇게 실을 일인가? 그런 사람이 누나 같은 사람 만나줘서 누나도 좋았잖아. 낭둥이야, 뭐야. 어쩜 그렇게든 다들 똑같은 소리만 하냐고! 그래요. 나 당신들에 비해서 별로야. 말 안 해도 알아! 아니까 내 앞에서 꺼져요. 지금 그러니까. 아유, 아유, 아유. 그래도 일단 맞나 봐, 그래야. 당신 진짜 씨! 온 몸에 뼈랑 뼈는 그냥 다 부러져버려라. 그래야 다시는 내 눈 앞에 안 나타나지, 어? 그래야 다시는 내 속을 안 깁지! 야, 안 깁지... 저... 어? 어, 어? 이렇게 뒤집어지지 email